유파발 유파발 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그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힘든 시간 오랜 시간 여러분들 잘 참아 오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 힘을 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험장 최종 유의사항 마지막 이제 남은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최종 마무리 하셔야 되는지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험장 유의사항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1908년 런던올림픽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 지금 결승점을 골인하고 있는 이 선수가 도란도 피에트리라고 하는 선수예요. 결승점을 앞두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1등으로 골인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1등 주자를 마지막에 제치면서 너무 이제 그 힘겹게 달린 나머지 이게 혼수상태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제 쓰러졌는데 막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승지점 들어올 때까지 다섯 번을 쓰러줬댑니다. 이게 이제 너무 안쓰러우니까 진행요원들이 부축을 해서 방향을 알려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바로 이게 그 장면이에요. 바로 이 진행요원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분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분 아닌가요? 이 분이 바로 그 셜록홈즈의 작가 코난도일이라고 합니다. 코난도일이 이렇게 좀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진행요원로 있다가 이 도란도 피에트리 선수가 계속 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거꾸로 달려가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진행요원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안내를 해서 골인을 했어요. 물론 1등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타인의 부축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1등은 박탈당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잘해왔어요. 여러분들 아주 잘 참고 힘든 시간 잘 이겨내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잠깐의 시간 동안을 방심한다거나 특히 시험장에서 그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진짜 성적으로 보면 완전히 합격할 성적인데 뭐 답안지에 표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정말 낭패잖아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시험장을 딱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려요.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은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내용을 보려고 하시거나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자료들, 문제들. 이제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내용만 보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거는 문제를 이제는 분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자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 했는데 막 또 지문 분석하고 있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핵심이 무엇인지.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놓은 보기들이 있는 거고 실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파악해서 문제와 답을 빠른 속도로. 이제는 이제는 암기죠. 이제는 우리가 무슨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역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총정리 올려드렸으니까 아직도 총정리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고난이도 백제의 과목별로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 쭉 정리해드렸으니까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고난이도 백제 강의실로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아 그 내용들 물론 그게 뭐 적중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예측되는 부분들을 안내해드린 거니까 자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하시고 컴퓨터 1반만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한국사나 우금 이쪽도 암기과목 쪽이니까 시간 비중을 잘 두셔서 그쪽을 좀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 새로운 모의고사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것저것 막 자료 새로운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어마어마한 문제들 풀었어요. 우리 지금 이 유상통 본 이론서에 있는 문제만 6,700문제가 넘잖아요. 거기에다가 실전원격 모의고사 10회면 200문제에다가 매직적중 모의고사 20회면 400문제입니다. 600문제잖아요. 다 합치면 천몇백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들 기출문제 물론 본교제하고 좀 기출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또 기출 포인트 문제들도 다 합치면 여러분들 거의 몇천 문제를 푸신 겁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 핵심 포인트들만 잘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맞추어야 될 문제들만 정확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컴퓨터 일반은 70점 정도 맞으시면 선방한 거예요. 80점 맞았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제 생각에는 이전 시험도 보면 말이죠. 들려오는 얘기는 최근에 시험 문제들이 공무원 시험 문제들이 조금씩 좀 난이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전에 아시잖아요. 문제, 이상한 문제 출제돼가지고 좀 이렇게 언론상에서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이상한 쪽의 문제들을 출제하는 걸 좀 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게리직 시험은 아시다시피 원래 응시자도 적었던 데다가 2016년도랑 비교했을 때 거기에다가 중간에 인원 증원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시험은 억지로 떨구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출제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평이한 문제 같지만 분명히 변별력 있는 문제는 한 4, 5 문제가 들어갈 거고 그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준비물들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시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시계 반드시 챙겨가시고 신분증, 그 다음 수원표 미리 챙겨두세요. 그리고 이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매 시험때마다 있어요. 다행히 이번 시험때는 접수를 못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 저 접수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이러한 글은 저희 유상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원서 접수하시라고 당부드렸고 문자 계속 보내드려가지고 아마 원서 접수를 일부러 안 하셨으면 모를까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는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부 말씀드릴 건데 시험장, 시험장 어디에 있는지 아예 우리 지역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미리 전날 가시는 게 좋아요. 괜히 여간비나 이런 거 숙박비 아끼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전에 가셔서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면 피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두 시간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날 아주 사소한 거 하나가 당락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시험 보는 지역이 좀 타지역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날 어떠한 돌반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미리 이동을 하셔서 시험장 어디에 있는지도 미리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십사. 그래서 제발이지 이번 시험 끝나고 시험장 못 찾아서 늦게 찾아서 못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분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앞서 이 월드컵 아니 월드컵 이랜다. 월드컵은 끝났고요. 이 올림픽 마라톤 일화를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학교권 안에 들어갔으면 뭐합니까? 시험장 못 찾아가지고 못 들어가면 결국 아까 그거와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숙박비 아끼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멀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루 전날 미리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 위치도 미리 파악해두시고 가까운 숙소 잡으시고 시험 당일날은 아침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너무 또 배고프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체하지 않을 음식들 가벼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하여튼 잘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런 마킹하는 거 이전에도 오프라인 특강 오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규이론 교재 맨 뒤에 보시면 OMR 카드 있어요. 그 OMR 카드는 저희가 그 저희 직원분이 가서 그대로 뺏겨가 와서 거의 사이즈까지 비슷하게 그대로 복원을 해낸 겁니다. 물론 올해는 조금 또 유형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비슷할 거니까 OMR 카드 한번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니까 OMR 카드 체킹하는 거 반드시 연습 한 번 정도 해 보시고요. 준비물 꼭 챙기시고 미리 시험장 늦지 않도록 미리 장소 잘 알아두시고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미리 이동을 하시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또 당일날 아침에 또 못 일어나서 못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2중, 3중에 알람을 해놓으시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2차, 3차 이렇게 해놓으시든지 하여튼 무조건 그날 또 못 일어나서 늦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상통원 페이지 메인 배너에서 보셨겠지만 시험 당일날 그 전날 한 새벽 2, 3시까지 제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잠깐 눈 붙인 다음에 7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생중계를 할 겁니다. 유상통원 페이지 메인 배너에서 클릭을 하시면 아마 저희 에듀온 유튜브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클릭을 하시면 아마 제가 생중계하는 화면이 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제가 또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시켜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도 반복하고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답변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시험장 가서 격려해 드리고 참 그랬으면 좋겠으나 이유수가 보니까 시험장이 서른 몇 개던데 서른 몇 조각으로 쪼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시험장을 어떻게 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 이동하시면서 쭉 보시면 도움될 수 있는 것들 계속 제가 시험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도 처분히 한 번 쭉 정리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 옆에 따라갈 테니까 마지막 긴장되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옆에서 계속 떠들어주면 조금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긴장을 풀어드릴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유튜브 생중계를 해보자 라고 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날 그냥 가시면서 가볍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날 정리하는 건 아마 그 기출 핸드북 있잖아요. 기출 핸드북 내용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출제될 만한 것들 제가 계속 또 정리도 해드리면서 시험장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이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답변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뭐 불필요한 질문들은 제가 과감히 커트를 할게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유수가 나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필요한 것들 진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안내해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면 과감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는 이제 계속 여기 앉아서 계속 답변 작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웃으면서 시험장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OMR 카드 체크할 부분들 먼저 체크하시고 시험 문제 급하게 본다고 하지 마시고 OMR 카드 내주고 그 다음에 뭐뭐 체크하라고 할 때 따라서 잘하시고 점검 잘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답안 체크도 하여튼 이런 것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또 답안 작성 잘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막 당황해서 밀려 쓰거나 하면 정말 당패니까 침착하게 침착하게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긴장될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가까운 지인의 얼굴을 떠올리신다든지 유수를 떠올리세요. 유수를 부르세요. 그리고 유수가 잘 외우는 주문 아바사바를 세 번 외치세요. 유수는 뭐 힘들거나 긴장될 때 아바사바 아바사바 세 번 외칩니다. 뭐 사이비 정도도 아니고요. 유수 혼자 떠드는 혼자 주문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푸시다가 뭐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잠깐 눈을 감고 아바사바를 외치면 유수가 이렇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하고 알려드렸으면 아 그러면 얼마 좋을까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들 보시고 오시고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여러분들과 정말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답변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거듭 당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2018년 개리직 시험 대비 유파 발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